제가 한 1년 전쯤에 저희 크리스마스 컨텐츠에서 게임에서 이겨서 하루 동안 5회원 마음대로 하기 쿠폰을 얻었습니다 하루 동안 5회원이 원하는 대로 살기 컨텐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막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까지 아직 제가 그 쿠폰을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니죠? 저는 음 호캉스 가기 혼영도 해보고 싶은데 혼영은 얼마 전에 베이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혼영하고 왔다고 해서 나 혼자 감성에 젖어있는 그 느낌을 좀 한번 얻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고 무조건 혼자 하는 거죠 혼자 놀기 여기 혼놀족 영역이라는 시험지가 있는데요 카페 가서 혼자 놀기 해봤습니다 쇼핑 혼자 하게 해봤습니다 코인 노래방 가서 혼자 놀기 해봤습니다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 보기를 못 해봤는데 여행 혼자 떠나기 못 해봤어요 음악 페스티벌 혼자 가서 놀기 못 들었고 고객집 가서 혼자 고기 보고 못 들었고 놀이공원 가서 혼자 놀기 못 들었고 모임에서 혼자 스모티폰 하기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혼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혼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 뭐하지? 아니면 아예 활동적인 것도 해보고 싶어요 암벽등반이라고 있잖아요 범죄 점프하러 갈까요? 엄마가 생명에 위험을 두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운동 배워보기 저 복싱 배워보고 싶어요 사람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 다 혼자서 못 하잖아요 오늘은 지금 혼자니까 오해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제 친구들은 다 수능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운전면허를 다 땄거든요 보통 다 그때쯤 따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이제 22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운전면허를 꼭 따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게 그렇게 쉽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예행 연습으로 운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해원 마음대로 하기고 싶어요 오늘 그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선생님 가볼까요? 렛츠고 운전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고양이가 지나갔다 대박 걸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1,2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서 오랜만에 산책을 한번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창 맛있겠다 대박 치킨도 있어요 치킨 치킨 마음대로 하는 날이니까 치킨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오케이 쏘이 좌회전 미리 시뮬레이션 좌회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실 필기 시험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엑셀이 어딘지, 브레이크가 어딘지, 깜빡이를 언제 켜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 여기 운전면허 학원에 도착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강남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애? 내가 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의 이은자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깥쪽 어디 불러주시겠어요? 어디를 바깥쪽으로 불러주죠? 아 이거를요, 열쇠를 신어볼 것 같습니다 네 기어봉을 드라이브에 넣어주시고 드라이브에 넣고 드라이브에 넣고 너무 빨리 달리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제가 액셀을 밟으실 때 살살 밟아야 되나요? 네, 한 번에 팍 올린다기보다 더 사입이 되는 건가요? 신호위반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사이드배를 어떻게 봐? 난 운전 못해 이제 아유 안전사고 또 났... 아 잡았다 저 거뜬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80정도 달리는 게 맞나요? 큰일 났다 저는... 어 다시 여러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출발, 출발해요? 우회전, 우회전 갈게요 네 좀 더 많이 감아주시고 이렇게요? 네, 더 많이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감아요? 그 팔을... 우회에엥 잡힐 때에도 좀 놔버리시면 저 제어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 아... 면허 못하겠다 어떡하냐 아니? 이 정도면 바로 탈락이죠? 네 한 번 сторон 흠 팍킹 네 하고 이걸 올리면 되나요? 끝 끝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떨어졌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실격 실격입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박았습니다 갈게요 아, 나 시동도 안 걸었어? 네 손을 펼고 천천히 펼치시면 벌컹 정지 단칭은 우회전입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한 손은 점에서 아니야, 아니 양손 아, 뭐야, 잠깐만 다시 다시 할게요 이제 촬영하는 거죠? 네, 할게요 여러분 제가 도로 주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을 좀 잘 알겠죠? 어? 여기 뭔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 쇼핑몰로 갈 때 이 도로 주행 연습하는 지금 노란 차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이 공간 중에서 짜증이 들어와서 아, 짜증이 들어와 아, 짜증이 들어왔어요 아, 짜증이 들어왔어요 제가 또 한문철의 블랙박스 거기 나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아, 짜증이 들어왔어요 운전은 이응째도 모르는데 거기서 열심히 안전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아, 짜증이 들어왔어요 어, 미안합니다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진짜 잘해볼 거예요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죄송해요! 아 방금 앞을 좀 잘했는데 Sorry Sorry Sorry!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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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다시 다시 뒤로가 아 어떡해 죄송해요 저 그냥 모든게 어려워요 지금 엑셀을 밟는것조차 어려워요 제가 엑셀을 살포시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출발으로 뜨네요 다들 운전하시나요? 우리 앤서들은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약 300미터 어! 잠실이다!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여러분 여기 내가 아는데네 그러면은 아 이거 아는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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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하는거에요? 신호도 못보겠어 아 아 아 아 전역시 운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역시 운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제입니다 종료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종료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밟고 킹하고 킹하고 킹을 올리고 시선을 끄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운전연습을 마친 혜원입니다 저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부로 로망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모든 것이 0점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도로위 모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다시는 운전면허에 대한 생각을 일체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시간으로 쓴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운전면허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첫째도 안전 될지도 안전이랍니다 오해원 하루종일 마음대로 하기 소원권 잘 쓴 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위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에 이응자도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운전면허를 딸려는 애송이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